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볼텐데 아 손흥민 선수가 진짜 지금 초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6골로 지금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또 신기한 것은 황희찬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사실 지난 시즌 좀 부상 여파도 많았고 아나골절이라든지 스포츠 설정도 있었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요렇게 분위기 좋은 이유를 우리 부보정이 생각할 때 어떤 이유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래도 현재도 물론 부상을 달고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몸 상태가 가벼운 부분도 있고 아 그럼요 무엇보다도 전술 바뀌는 게 꽤 크죠 아 전술 바뀌는 게 본인도 저번에 얘기했었어 뒤에서 막 몇십 미터 뛰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노는 게 재밌다 축구가 그리고 그래야지 골도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넣으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가야지 골대 근처로 근데 확실히 지난 시즌은 콘테 감독 체제 하에서 워낙에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술적인 흐름에서 지금이 골이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일단 슈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아 발팅을 많이 가져가니까요 전술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좀 몸이 많이 좋아졌던 부분이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뛰게 된 것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측면은 왜냐면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측면을 벌려서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거는 형들도 맞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득점이 계속 없고 찬스메이킹만 엄청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빅 찬스메이킹 1위고 막 이랬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거기다가 톱으로 이동하면서 그렇지 터지는 거지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활약을 이번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게 결국 중요할 텐데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부상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옆에 있는 히살리송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점 여러 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부상관리 부상관리? 네 부상관리 왜냐하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니까 2연전 다 뛰겠죠? 다 뛸 거예요 크리스만? 다 뛸 거예요 튜니지전 이기면은 혹시 모르겠다 아 이겼으니까 이제 베트남전은 살짝 힘 뺀다? 다 뛸 것 같아 나는 그럴 것 같다라고 아니 뭐 아예 이강윤 선수에 대해서는 출전 시간 많이 부여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만 아니 많이 부여해왔어요 그동안 아니 지금 상황이란 게 지금까지 안부여한 적이 어딨어요 상황이란 게 상황이란 게 안부여한 적이 어딨어요 아니 클리스만호의 황태자였다니까 이 클리스만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이강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흥민도 아니고 이강윤이라고 베트남은 좀 다르잖아 베트남은 베트남은 좀 쉬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 활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지금 주장으로서 잘하고 있고 팀 전술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 웃기다 적극 많이 활용하겠다 이게 아니 그게 나올 선수가 있고 안 나올 선수가 여기서 더 어떻게 뭐 상황이 지금 두 경기 다 90분 풀타임 튀겨야겠다는 건가요? 더 이상 더 나온다면 여기서 여기서 더 나온다면 90분 풀타임인 건가? 아니 거기다가 거기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선수들은 90분을 뛰고 싶어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다 뛰겠다는 부버지 역시 급발진 시작이래요 너무 그게 웃겨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정우영이 그 아시안게임에서 8골을 넣었으니까 정우영한테 적극적으로 시간을 주겠다 그건 맞잖아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정우영 그 친절 아시안게임 명단에 뽑히고 나서는 안 뽑았잖아요 6월에도 안 뽑고 8월에도 안 뽑았고 이번에도 안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통하는데 이 강의는 아 두 경기 다 90분 내가 볼 때 뛸 것 같아 나는 내 의상은 그래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이 활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몸 관리 부분이고요 포스트코 홀로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어찌됐건 잘 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 기대 득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6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이 3.2골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8인 거지 3.2골을 넣었어야 정상인데 보편적인 건데 지금 6골로 기대 득점을 2.8골이나 상회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더 사기여가지고 황희찬이 1등이야 황희찬은 플러스 3.8이야 좀 이따 얘기할 거야 황희찬도 1위가 황희찬 손흥민인데 황희찬이 너무 사기야 그냥 개사기야 개사기 플러스 3.8 1위야 프리미어리그 아니 근데 형 한골 넣어야 될 선수가 다섯골 넣고 있는 거거든 그게 1.2골인데 3.8골을 더 넣은 거죠 근데 그 득점한 경쟁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잖아요 초반이지만 손흥민 선수 요거 아시안컵 때문에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홀란이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데 거기엔 로드리가 커요 실제 로드리가 빠진 경기에서는 골을 못 넣더라고요 혼란이 그러네 그러네요 이전에도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오 이게 왜냐면은 그 연세의 이동이에요 네 네 네 로드리가 물론 로드리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는 수비도 보호하면서 본인이 또 이제 볼배급도 하면서 심지어 올라가서 슈팅까지도 가져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로드리가 맞는 킹인 것도 맞는데 더 큰 문제는 로드리가 빠지면은 배실바가 내려와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칸씩 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크구나 진짜 네 그리고 연세가 되니까 혼란은 지원을 받아야지 골을 넣는 선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지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게 또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혼란이 특점왕은 여전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 그건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자 아무튼 아시안컵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득점한 경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참고로 그 지난 두 경기가 로드리 없이 뛰었잖아요 혼란이 울바임튼전 슈팅 한 번 아스나이전 슈팅 0번 어 좀 많이 심한데 그러니까요 슈팅이 다섯 번 정도 가져가야 돼 다섯 여섯 번 가져가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울바임튼 상대도 한 번이니까요 많이 다 했죠 네 아 로드리가 빠졌다고 이렇게 되나 아 알겠습니다 아 손흥민의 득점왕을 위해서 로드리가 계속 빠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로드리한테 계속 뭐 사주해야 돼요 넥슬라이스 하라고 넥슬라이스 그걸 왜 또 쳐가지고 그거를 밴 깁스 화이튼가 상대가 또 이거 이거 가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 소식까지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고 몸 관리 잘하고 꾸준한 활약 함께 좀 기원을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